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보자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들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에 징역형을 때린 결과가 여론조사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여권이 박수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수친 이유가 잠시의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론조사 곳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윤석열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소폭 상승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긍정평가가 27.7% ARS죠 그리고 전화면접조사도 19.9% 그게 그건데 고만고만한데 이들은 아마 이걸 또 보고서 박수치고 폭탄전자식 하겠죠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에 고무돼서 보구수층이 구구보수층이죠 구구보수층이 결집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못하고 있다는 79.5% 71.4% 여러분 그 가운데 라인이 있죠 밑에가 ARS 위에가 전화면접조사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ARS는 고관여층들 각 진영에서 이런 조사에 참여하는 거고 전화면접조사는 중도층도 포괄하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들이 이재명 재판에 더욱더 압력을 넣으면서 계속 징역형이라든가 가진 수단과 행포를 부릴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도 돌려받겠죠 포를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천만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니죠 워낙 못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뭘 상식적이고 그리고 나타난 게이트라든가 명태문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유치하신 유화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강진구 기자 나왔을 때 같이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건희가 상대한 역술인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JTBC에서 보도한 건데요 위기 때마다 역술인들에게 아니면 무당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것이죠 나 감옥 가요? 물어봤다는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감옥 가는 건 두려운 모양이에요 이 사람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대선 후보 캠프 시절에 역술인들이 드나드는 무당들이 드나다니는 캠프가 따로 있었고 한 대여섯 명이 있었다는 전원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이 이루어지는 이재명 대표 선거권이라든가 각종 현안들 이 부분은 무속위에 심취한 김건희의 신념입니다 여러 명의 무당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것이 신념화되는 종교화되는 믿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역사를 알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합리성과 과학성을 이해하겠습니까? 오직 무속위에 심취해서 그 무속위만 매달리고 그걸 통해서 국정운영을 하고 인사를 하고 정책을 펼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정말 기분 나쁩니다 하나의 감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무속적 김건희의 무속적 신념으로 대한민국이 운영된다는 초참한 현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군산복합체계 장악당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잉 취임의 약 2개월을 앞두고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으로 만들기 위한 공작에 그리고 협잡에 착수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어디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리마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죠 사전 포석인 것 같은데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미사일 공격을 한 것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이가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인기가 이제 끝났는데 그리고 미국 민주당은 이번에 심판받았죠 국제주의자 군산복합체에 장악돼 있는 미국 민주당이 미국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심판받았는데 전쟁광들 아닙니까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전쟁 러시아도 물론 푸틴도 이 부분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왔고 다시 그 2개월 동안에 돌이킬 수 없는 세계대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흑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3차 대전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외신들이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기획한 대로 남북 대리전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한반도로 옮겨가려고 하는 이 작전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에이펙 회의 때 가서 윤석열이가 이시바가 트럼프 면담을 신청했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된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의 장남이 이건 대못받기다 전쟁에 대한 대못받기라고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백악관 오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못받기를 바이든 행정부가 하고 있다 일부 한국의 속칭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진보 언론들은 미국 민주당이 아직도 평화를 사랑하고 세계의 평화의 수호자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칭 리버럴리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잔혹하고 자기의 국가 이익 그리고 군산 복합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래 왔던 것이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주진우 국회의원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11월 15일 날 이뤄졌던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에 대해서 징역형이 떨어질 것이다 예측했는 게 맞아버렸죠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도 한동훈이가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일이 과연 발생할까요 여러분 걱정도 많이 되시고 분노도 심해오시고 법리가 필요 없는 한국의 법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법리를 무시하는 이 문제도 우리가 어제도 짚어봤습니다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구속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논리는 뭐냐 하면 지난번 국회에서 영장체포안,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죠 그 수박들 많이 있을 때 그러다가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됐는데요 그때 같은 혐의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번에 월요일 날 동사건에 대해서 징역형이 때려지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법정 구속시키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압박하는 거죠 한마디로 압박하는 겁니다 무서운 압박이고 자기네들이 살 길이 이것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닌 것이죠 이재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칼날 테러에서 면도날인가요? 칼날 테러에서도 생명, 육체적 생명이 끊어질 위기와 넘긴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까지 효력이 유지된다고 얘기하는데 국회 21대에서 22대로 바뀌었죠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변호사한테 자문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회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통과됐던 체포동의안을 갖고서 이번에 재판에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얼토당토하는 논리들 이것을 통해서 또 재판부의 압박을 가하는 이런 형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회도 바뀌었고요 회기도 바뀌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재판 상황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수사 상황이었고 그리고 만약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법정 구석을 시도하고 시키려고 하면 재판부가 사전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됩니다 그럼 다 이제 뽀로 인한 거죠 그러나 하여튼 뭘 상식 골프를 쳤니 안 쳤니 국토교통부 공문이 드러났죠 어떤 공문이었는지 증언도 나왔고 이 문제를 갖고서 수원지법이죠 형사 13분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라든가 그리고 헌재판례도 무시하면서 내렸던 판사들입니다 걱정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나 만에 하나 이들이 진짜 완전 무리수를 둬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그렇게 오랫동안 수색했잖아요 압수수색하고 도주할 우려도 없는 이재명 대표에게 법정에서 철퇴를 가한다고 하면 아마 전국민적 항쟁에 부딪힐 것입니다 자충수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메랑은 바로 이어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한동훈 국민의힘 관련자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제가 확언합니다 그러니 까불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시고 까불지 마세요 까불까불 한동훈 지금 이번에 징역형 선거도 국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복잡하게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홀프 쳤니 안 쳤니 국토교통부에 공문이 세 차례인가 왔는데 그게 협박성이었니 아니었니 이런 주관적이고 인지적 감정과 판단을 갖고서 측량을 해왔고 법원에서 징역형을 때린 겁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몇 점 몇 탕 이런 거 골치 아프시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들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의 대선 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대통령 선거에 나갈 유력 대선 주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라는 이 걱정과 우려 불안 이것 때문에 총공세를 해서 법원에 압박을 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명태균 사태가 명태균을 감옥에 집어넣어도 계속 터져나옵니다 민주당에서도 녹취록을 계속 까고 있고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까요? 명태균은 들어가기 전에 시차인의 원흑 기자에게 김건희 육성파일과 윤석열과의 공적 대화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도 이 얘기를 했죠 하여튼 어제 민주당에서 폭로한 윤 대통령 지방감은 나는 지 마누라에게 간다 그래서 윤석열은 내 있으면 저 새끼 저것도 왔는 깊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나한테 대통령 되기 X같이 어렵네 정권교체 장난 아니네 윤석열은 술 처먹으면 남자다 라고 또 명태균이 얘기를 했습니다 유난홍 문제도 나 때문에 짤렸다 비서실장 안 된다 다른 기사가 있는데 차원지검이 워낙 공천개입 윤석열과 김건희와 명태균의 공천개입이 터져나오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사세형이라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명태균이 친분 뒷받침되는 영상도 확보됐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계속 윤석열 뒤에 따라다니는 명태균을 찍은 사진들이 나오고 있죠 또 명태균, 김건희에게 돈목두 두 번이나 받았는데 이게 처음일까요? 코바라 컨텐츠 부분 들어왔다 대통령 전흥열차, KTX 특별열차에도 탑승하셨다고 합니다 누가요? 명태균이가 그리고 창원산단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다 그래서 지금 홍남표 창원시장도 수사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다수의 녹취록과 영상과 증거가 있는데 이것을 검찰이 뭉개한다고 해서 쉽게 뭉개질까요? 아무리 감옥 안에 놓고서 입 닥쳐, 입담으로 입틀막해도 터져나오는 뚝을 막고 있는 구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이들이 정적 제거한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재명은 바로 국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재명이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챌린지 계속해서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